동선을 따라 이동하면 예스퍼 유스트의 뉴욕 개인전 이후 처음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조각적 영상, 코포 헤알리떼를 마주하게 됩니다. LED 패널, 철근, 벽돌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관람객은 파편화된 패널 위 전기 패치가 부착된 채 누워있는 무용수들의 취약한 몸을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. 무용수들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단원들로서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르, OP50의 음악에 맞춰 코드화된 미디어 스코어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. 사실 이 전기 패치는 외상 후 회복을 위한 의료기계로 음정을 곧바로 근육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. 기계적으로 주입된 강압적 움직임을 통해 타의에 의한 위임된 감정과 영향력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길 질문합니다. 주인공자 주인공자 감사합니다.